호프 귀여워 자라 노은이 내 가족 애기 가족들도 함께 자, 들어가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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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머리 아르바이트 머리..머리만 좀.. 엄마 봐봐 됐어 내려와 내려와 눈썹 100% 보여야 되나? 100%요 자 옳지 여기 똥만 한 번 이 안에 뭐 있나 보고 자 그대로 자 눈 크게 뜨고 옳지 좋아요 얼굴 잡아봐 어 이빨 그러면 안돼 하나 둘 셋 또 사진 좀 잘 찍네 재밌었어? 로우니 이제 그럼 모델활동 해도 되겠는데? 그러게 근데 나 안 시켜줘 여권 사진 찾았어요 여권 사진 찾았어요 귀여워 잘하네 엄마 엄마 그 전 여권을 꼭 챙겨와야 된대요 몰랐어요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컸네 어머 이렇게 많이 컸지? 다시 왔습니다 와 여권 가지고 이쁘다 대만 여행을 가봅시다 슬픈 장난감 쓸데없는 거 버리는거지? 어 엄마 이 정도? 아니 더 해야지 아 진짜 다 버려 이거? 이거 맛있게 하지만 그치 인강세 먹을래? 나 천재야 뭐 샀더라고? 왜? 응 100도 알아 얼만데? 100도 100원 111.79 정상 뭐 먹을까? 그냥 떡볶이도 매워? 그렇지 빨가니까 돈까스 먹자 왜 다 매운거야? 어른들은 매운걸 좋아해서 그래 돈까스 별로야? 어 만두도 시킬테니까 만두도 먹어야 돼 알았지? 국수만 먹으면 안돼 자 안녕하세요 아기국수 아빠는 비빔국수 아기국수란 단어가 귀엽지 않아 되게? 아기국수 아니 안귀엽? 아기국수 아기국수 이렇게는 아까지 모르는데 왜 뭐라 그러지 면을 끓여야 되지 면을 삶아야 되지 한국사람이구만 이거 어? 한국사람이야 성격이 판대 그럼 왜 안마까지 급하게 엄마는 최고급해 진짜 엄마는 성격이 너무 급해 아니 아빠가 좀 말려봐 아빠 못말려 엄마 어떻게 말려 아들 저기 있잖아 아빠는 은서 아니면 시은이 아니면 서여였으면 좋겠는데? 응 어때? 안 드셨다? 그러면 모르겠어? 주연인 것 같잖아 주연인 것 같잖아 주연인 것 같잖아 너무 멀리 살아 너무 멀리 살아 그치 왜 이렇게 잘 사주지? 아빠 나 비밀 친구 있어 누구? 아빠 아빠 근데 나 비밀 아빠 있어 너 비밀 아빠 있다고? 응 호라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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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 거야? 곰물 호라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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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은 왜 같이 깜빡이야? 꼬라글 꼬라 요고라 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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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둘이 하니까 재미없다 둘이 하니까 재미없어 뭐하지? 달리기 시작할까? 달리기? 응 내가 먼저 왔지 준비 출발선으로 와 얌생아 빨리 와 잠깐 내가 준비 시작할거야 이리와 왜? 이때까지 계속 네가 했잖아 자 준비 나는 계속 네가 난 어른이니까 짓지는 안해야지 아니면 계속 짓으면 어떡해 그럼 젖어? 응 너 젖으면 너 자존심 상하지 않아? 그게 뭔데? 자존심이 뭐냐고? 응 알았어 한번 젖을게 시작 간다 나 이런 이거 내가 만든 핸드폰이야 뭐라고? 내가 만든 핸드폰 네가 만든 그게 뭔데? 핸드폰 핸드폰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가? 길이 너무 엄청 귀여워 진짜 이까봐 지금 꼈다 빠졌다 봐 고객님 어디가 하시는지? 아 어떤 걸 드릴 거예요 아 네 대박 이야 조심해 한번 들어가 봐 들어가서 따라와봐 아 아 아 아 여기.. 아이고 장난치지 말래 여기 서있다 죄송합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서있다 아이고 361원 361원 이거 카드결제하면 어떻게 돼? 이거? 어 카드결제 안 돼 카드결제 안 돼 아까 로우니가 시중카드 카드결제 안 돼 안그래도 나 보긴 했는데 그냥 올라가길래 안해도 돼 지겹판 변명입니다 오 오 오 대박 남선타 앞에 있네 이야 로우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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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운데? 땀 뻘뻘하네 땀 뻘뻘 흘려? 따뜻해 여기 앉으면 돼 그래 앉아있어 발만 안으로 넣어지잖아 어떻게 먹어볼까? 로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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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걔 іти 안경 쓰고 있어서 눈에 문 안 들어가 물에 넣어서 해봐 피싱 안돼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로우나? 힝해 보이냐 이거 잠 될 것 같아 자라 반상이 나오네 반상이 나오네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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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